처음 본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농구화를 신은 발로 얼굴 등을 무참하게 폭행한 축구선수 출신 40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. 부산지법 형사 7부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권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범행 횟수 내용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. 권 씨는 앞선 재판에서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지난 2월 새벽 부산의 한 길거리에서 권 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은 행인친구로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지만 턱뼈가 골절되는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.